일렉탄, 포메라니안, 소미와 같이 살고 있는 권다솜이라고 합니다. 저희 솜달팻은 소미의 솜자와 제 이름의 다자를 합쳐서 지었고요. 라이브 커머스 중에서 접근성이 쉽고 고객층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솜달팻이 1인 기업이고 스타트업이다 보니 마케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 지원 사업을 발견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솜달팻이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아서 매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립에서 여러 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고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브랜드 인지도랑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솜달팻 찹찹 덴탈검은 말랑 쫄깃한 식감으로 3개월 이상 어린 강아지부터 치아나 잇몸이 약한 노령견까지 전연령 급여가 가능한 강아지 덴탈검이고요. 치석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옵션으로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장유산균에 좋은 딸기향이랑 눈 피부에 좋은 블루베리향, 사과향이고 관절이랑 뼈에 좋은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타사 제품은 소용량인 반면에 저희 찹찹 덴탈검은 30개 입으로 한 달 급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통패키지여가지고 보관이랑 급여가 편리하고요. 다 먹은 후에는 장난감 보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쏘미랑 두 번 정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번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쏘미와 쏨달팻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화이팅!